자 이렇게 되면은 써니 씨 팀 다섯 분이기 때문에 써니 팀만 다시 한 번 팀원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게임 준비 안 돼 있어요? 게임 준비 안 돼 있어요?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팀은 지금 2시간째 작고 있어요 팀원을 지금 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박명수 씨, 양평 씨, 기회 씨, 유승수 씨인데요 이거는 써니 씨 없이 남자분들끼리 해소합니다 명수 형을 때려놓기 좋은 기회네 굳이 게임을 해야 되는 건가요? 해야 되는 거지 자 음악! 음악 주세요! 빠져나옵니다 승수 형 매력 빠져나는 건가 좋다! 승수 형 좋아 같이 오른손을 앓어 벗고 오른손을 팍! 빼고 오른손을 앓어 벗고 이빈 흔들어 손 들고 콩키키 팅킹도 이래 봐 즐겁게 춤추잖아 고마워 고키 콩키 고마워 고키 콩키 고마워 고키 고마워 고키 zrobić 춤추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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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누 민평킹 아이고, 사운드 말려야 된 거 아니야? 말려야 된 거 아니야? 아, 경찰라 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너무 좋은 사람 아니에요? 네, 괜찮아요? 자기 심판이라고 해. 저 사람 뭐야? 아, 너무 웃긴다. 이렇게 해서, 유성수 씨, 양병 씨, 김 씨, 신석, 자팀! 박영수 씨는 김나영 씨 팀으로! 왜 이래, 아윤 도날리지! 이 게임은 왜 이래? 이 게임은 왜 이래, 아윤 도날리지!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. 뭐라고? 이 게임은 왜 이래, 아윤 도날리지! 이 게임은 왜 이래, 아윤 도날리지!